한국노총 부산본부가 성명서를 내고 부산시 금고선정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과 경쟁적 부추기기를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소멸과 인구 감소를 우려하는 와중에 부산시 자금관리에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이 뛰어들고 있다며 시금고가 이들 은행으로 넘어갈 경우 지역자금이 수도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15조 원 규모의 부산시 자금을 관리하는 주금고 선정에 기존 주금고를 관리하는 BNK 부산은행 외 IBK 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이 유치를 희망하면서 3자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